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대주교님의 지침에 따라서 주일미사 관면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에는 규칙에 따라서 주일미사 관면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규칙이 풀려서 주일미사를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든 306명 기념관은 198명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 흰색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번호 관계없이 흰색 스티커에 앉으시면 됩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익숙하게 한 번 했었죠. 그리고 2021년 사순식이 신앙과 전례생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순식이는 단식과 기도와 자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 배우기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 권고해 드립니다. 배우고 실천하기를 신앙과 전례생활 단식 기도 자선 신앙 배우기 첫 번째 단식은 18세부터 60세까지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 두 번 합니다. 금육은 14세부터 제한이 없죠. 언제까지나. 제2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금육을 합니다. 이 단식과 금육을 한 것을 세 번째에 자선 단식과 금육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냥 살 빼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 먹은 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죠. 모든 단식과 금육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 저금통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헌금 더하시면 돼요. 헌금 더하시면 헌금이 불어나면 이웃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금요일마다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십자가의 길을 하니까 기도. 그리고 매달 첫 목요일에 저녁 7시 30분 미사와 함께 순교자와 함께하는 성시간 및 성체 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제2수요일부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하는 그러한 게시판을 여러분 성전 입구 왼쪽에 준비할 겁니다. 제2수요일부터 성전 입구 왼쪽에 게시판에 기도지향을 적어주세요.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지향 간단하게 써서 붙이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또 기도하죠. 미사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지향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이 있어요. 우체통 기도함에 기도 사연도 넣어주시면 늘 보면서 그 사연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미사는 고요한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성령 기도 미사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것을 매달 네 번째 목요일 저녁 때 고요한 찬양이죠. 고요한 찬양과 함께 성령 기도 미사를 합니다. 그때의 비접촉이기 때문에 안수는 생략하고 강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요. 사순저금통에 봉헌하시고 또 헌금대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앙 배우기 그동안 제가 신학개론 대강좌를 100강을 예상했는데 50강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기다렸습니다. 사순시기가 오도록 그래서 2월 17일 제2수요일부터는요. 매주 두 번 수요일날 오후와 주일날 오후에 신앙인문이라고 하는 51강부터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배워야겠죠? 하느님을 배우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강론도 내용도 믿음이지만 머리로 다가가는 믿음. 마음으로 다가가는 믿음. 이거를 통상 우리 종교 그리스도교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생각과 마음 두 개 다를 얘기합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마음으로 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종교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두 번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 51강부터 신앙인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검색은 카토릭 책방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은 여러분들 자선입니다. 주일 미사 시간이 다음 주부터 사순 첫 주일부터 8시 반 미사가 또 증강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미사가 주일 날에는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일은 아침 6시 반 미사 또 8시 반 10시 반 오후 5시 전기 7시 이렇게 통 5대의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미사에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3월 20일에 있고요. 오후 2시 토요일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부모 교육은 3월 3일에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혼인 강좌가 오늘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5시까지이고 하반기는 8월 8일에 있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예식은 2월 17일 날 오전 9시 반과 오후 7시 반 미사 중에 있겠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도 있고요. 사순저금통 말씀드렸죠. 2월 20일부터 배부하겠습니다. 신년 하례식은 올해 2021년 2월 28일 날 10시 반 미사 후 즉시 11시 45분 이곳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그전 코로나 이전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을 먹음 시간도 걸려서 미사 끝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11시 45분에 시작하겠고 신년 하례식에는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단체장 재무평의회 의원 레지오 뿌레시움 단장 한글학교 교감 은빛대학 처장님들 다 오셔서 올해 1년 동안 작년과 같이 또 코로나 시기이지만 각 위원회에서 준비한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 사목과 사회 사목 이 부분에 특별한 여러분들 지향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오셔서 한 시간 내로 끝날 겁니다. 오래 안 걸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신년 하라식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성체가 6월 12일에 있겠어요. 그래서 천영성체의 준비는 2월 28일 주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2020년도 매일미사책 환불과 봉원초 수령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일미사책 금액을 성물방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시기는 2월 올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물방 업무 시간에 셋째 주 주일이죠. 업무 시간에 성물방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지난 봉원초길라 봉원했던 초 여러분 주문한 거 있죠. 봉원초는 매달 셋째 주 주일 오전 8시부터 12시에서 성물방에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올지 아직 많은 분들은 안 오셨는데 이제 거리도 많이 풀렸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봉사하실 교리교사 봉사자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강의 경험자나 교리신학원 졸업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도 우리 사재단과 봉사자 임원들 안에서 함께 심의를 거쳐서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심의라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을 심의하다가 이렇게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이 사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 필요하고 또 백성이 필요한지를 냉철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신 분들 함께 심의를 정말 믿음으로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잘 아시죠? 이거 사무실로 연락을 바라고 연락처가 있죠? 모든 분들 이렇게 관심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2월 17일부터 있을 사순식의 동안에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공감 훈련과 그리고 어떤 훈련이라고 했죠? 이해 훈련. 대개 여성분들은 이해 훈련에 집중해 주시고 남성분들은 공감 훈련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기준은 뭐냐? 공감 훈련은 뭐냐면 상대방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판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거든요.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옳다고 당신이 옳다. 나 슬프다. 옳다. 받아줘야 돼요. 이해 훈련의 핵심은 뭐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다른 생각들을 이것도 맞고 틀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이해 훈련이에요. 우리는 다듬기보다는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 훈련의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옳다. 이해 훈련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이해 훈련이다.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고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훈련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 때 단식하듯이 내 생각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겠고 여러분들 분명히 사순 시기 동안에 하느님의 은청과 여러분들 노력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